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3월의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런지 선생님과 함께 그 시험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꼼꼼하게 짚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의 1등급 컷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47점, 41점, 32점. 여러분,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1등급 컷이 꽤 높다는 거죠. 저도 좀 놀랐거든요. 1등급 컷은 꽤 높고 그리고 3등급 컷은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자, 원래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 수능 문제 안에서는 1컷이랑 3컷의 갭차가 대략적으로 9점 또는 8점 이 정도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보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날 만큼 32점. 그래서 이때쯤 3월에는 어떤 학생들이 이미 준비를 오랫동안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한 바람에 3월 학평 시험 정도는 잘 치게 되는,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그 시간 안에 개념 강의조차 완강하지 못해서 준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덜컥 하고 시험을 치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등급 컷이었습니다. 뒤에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문제에서 먼저 보니까 여러분 1페이지가 되고 2페이지가 되는데 자, 정답률이 57%, 50% 때도 눈에 좀 보이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역시나 정답률 50%였던 건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는 얘들아 시험이다 보니까 떨려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선생님도 손 떨리더라고. 그래서 17번이나 19번의 문제처럼 눈앞에 유전의 문제의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방금 봤던 문제가 17번과 19번이라고 하는 가계도 문제와 유전병 문제거든요. 가계도와 유전병 문제, 특히나 시간이 갈수록 가계도나 유전병 문제가 옛날에는 아주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즘은 정말 풀만한 유전, 풀만한 유전병과 풀만한 가계도 문제로 점차 변모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전병 문제를 풀든 아니면 가계도 문제를 풀든 이 안에 DNA표, 세포주기. 자, 뒤쪽에도 볼까요? 세포주기라고 불려지는 유전에서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뒤쪽의 유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유전도 기본 중에 기본인 세포주기에서의 DNA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유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뒤쪽이 여러분, 얘는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호르몬의 혈당량과 방어작용 문제인데요. 호르몬 중에서도 혈당량 그리고 방어작용. 사실 이 부분은 3단원이라서 개념입니다. 개념이긴 한데요. 제가 올해 개념완성 강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요즘에 개념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을 넘어서 얘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자료로 나오는지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바로 알아야 되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개념완성 강좌 안에서 열심히 출제 포인트를 짚어줘가며 그래프까지 그려줬어요. 그 정도까지 공부해놔야 우리의 첫 번째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시험에서도 자료 분석형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흥분의 전도와 근육은 뭐 더할 나비 없이 중요한 요즘에 문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우리 3월에 있던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유전의 난이도, 유전의 정답률도 떨어지지만 유전 외적인 부분의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전도나 근육 이런 것들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에서도 학생들이 꽤 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첫 번째 3월 학평을 앞두고는 무엇보다 개념을 완강하는 거, 개념을 완성하는 거에 주력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개념 완성에는 이미 이제 드디어 완강했거든요. 저 요즘에 되게 완강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빨리 개념을 다 완강한 적이 언제적이었나 싶을 만큼 저 이번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자, 보시면 차근차근 기본편이랑 스피드한 실력편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자, 서로 다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1000분 정도, 1100분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차근차근 기본편과 스피드한 실력편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3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 완성 중에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진도가 계속 막 빨리 마지막 이제 3월에 몇 주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몇 주 안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철저하게 완강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단원까지가 끝났다 또는 3단원에서 아직까지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빨리 완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선생님이 차근차근이랑 스피드한 실력편 중에서 지금 선생님 제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강의 수가 좀 짧은, 짧은 강의이긴 한데 제가 스피드한 실력편으로 완강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3강씩 끊어가죠. 자 15, 16, 17 그리고 10, 11, 12 라고 얘기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3강씩 끊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에 있던 고스란히 3시간을 그대로 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하지만 자 이 안에 난이도가 훅훅훅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완강을 목표로 마음먹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3강씩 한 번의 주제를 들었을 때 DNA표라고 얘기했을 때 18, 19, 20강 3강을 한 번에 완강하겠다. 한 번에 끝내겠다. 나 이번에,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자마자 막 수요일날 난 DNA표를 끝내겠다. 그럼 그날 3강을 통해서 딱 마무리하시고 OX표를 끝내겠다. 3강을 통해서 딱 마무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제에 맞춰서 3강씩 끊어가면서 하다보면은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스피드한 그와 같은 그런 현장감도 느끼지만 진도가 정확하게 탁탁탁 끝내는 묘미를 가질 수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3강씩 끊어가면서 자 여러분들 완강의 계획을 세우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님 제가 완강을 했거든요. 저 지금 차근차근을 완강했습니다. 저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좋을까요? 물론 3월 학평에 관련되어 있는 대비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지금 사실 선생님도 준비하고 있는 베타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적절하게 꽤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모의고사를 선생님도 다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요 아직 모의고사가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덤빌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완강을 했고 개념을 잘 공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시험으로 무엇이 적절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로 비유전 모의고사 선생님의 비유전 한번 모아서 27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난이도 별로 있어요. 기본편, 실전편, 지역편 여러분 지금 현재의 실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념을 다 끝낸 상태, 개념을 완벽하게 끝낸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기본편, 기본편은 총 몇 회가 있는 거냐면 8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편의 8회 시험지를 자 여러분 주차별로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2개씩 시험을 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시험시간 딱 맞춰놓고 선생님은 시험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13분, 13분, 14분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요. 자 기본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에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3월 학평 시험치기 전에 기본적인 기본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유전의 강의를 같이 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편이라고 얘기하는 건 8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선생님, 비유전 모의고사가 27회분으로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편이라고 하는 것은 3월 학평 대비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실전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전편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실전편을 통해서는 6월 평권 시험치기 전에 9회분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지역편이라고 하는 10회분은요.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되게 지역체계 내용들도 많고요. 이런 내용들은 9월 평권 시험치기 전에 10회분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계획으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의 실력을 가장 기본적인 실력부터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적합한 모의고사가 바로 비유전 모의고사 27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개념 완성도 끝내고 개념 완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안에 풀어내는 법까지 공부를 완벽하게 하다 보면 저의 슬로건입니다. 자 선생님의 슬로건은요. 자 유전도 어렵지만 비유전에 관련된 개념도 틀린다. 라고 얘기한다면 유전과 비유전 이 모두를 선생님이 환하게 빛을 밝혀줄 테니 저와 함께 첫 번째 모의고사부터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